그 TO247, TO247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우리 반도체 소자에 사용되는 핀들 있잖아요 이 재질이 뭐냐는 질문이 어 이거 뭐야 재질이요? CU에요? 구리 구리인데 색깔이 구리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마 무존에 니켈도 돼 있을 거예요 니켈도 돼 무전해 그래서 겉에가 마치 산화된 은색빛깔 그니까 무광택 은색빛깔 무광택 은색 탁한 색깔 탁한 은색 이렇구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구리다 다리말고도 이 뒤에 바디 히트싱크 관련 것도 다 구리입니다 구리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세요 네 사이에 이 밑에